우리 치킨 땅에 무너지지 않습니다. 저희는 안 먹습니다. 저희는 스케줄 끝나고 정말 우리 혹시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가 아닌 그냥 나를 위해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에요 더 멋있는 나를 위해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람이란 게 가끔 흔들릴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흔들려요. 하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. 무너지지 않죠. 그래서 오늘 도겸이 형이랑 요즘 며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. 너무 재밌게 다 여쭤봤죠? 승관이가 하는 운동을 막 배워서 하는데 저희 둘이 하고 있으니까 되게 웃겨. 진짜 웃기죠. 오늘은 4분 운동을 할 건데 오늘은 4분 복근 운동. 4분 복근 운동을 할 건데 이제 영상을 보다가 이걸 한번 도겸이 형이랑 오늘 해봐야겠다. 근데 이 4분 운동이 다 댓글이 와 4분 직접 해보니까 1시간이던데요 이러는 거.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되지? 그만큼 강도도 쎄고 이 와중에 또 운동장에는 열심히 하고 나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저 건호 씨가 보입니다. 이렇게 또 부석순이 모였네. 아 진짜. 야 멋있다. 좋아 좋아. 어 살짝 듬뿍. 살짝 설레 포인트. 꼬꾸래요 꼬꾸래요. 아 여기서. 괜찮아요. 자 우리는 잔말 말고 빨리 운동하러 가자. 자 이 매트 두 개 꺼내고. 가자. 네. 근데 운동에 프리카가 있어. 아 그래. 괜찮아요 그럼. 우린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누굴 위해서. 나를 위해서. 자 이거는 조금 이 무릎 즉각 만들고 짠 짠 짠 무릎 즉각 내버려 두고 올라온 상태에서 팔에 비트지 마 다리 이렇게 그냥 비트지 마요 이렇게 엔딩 시작 원쪽 엔딩 시작 원쪽 엔딩 시작 원쪽 엔딩 시작 원쪽 끝이야?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쪼아 이렇게 쪼아 쪼아 손꼽고 질고 머리부터 붙여서 쪼아 배 아프게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와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?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어 가서 그냥 했나? 한번 타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일정 하나 둘 셋 넷 사 emprest 진짜 해결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무효ätte 누구를 위해서? 플레이트 직장은 무조건 하러 가겠습니다. 돌아가자. 쉴 시간 났습니다. 어떻게 1분도 이렇게 힘드냐. 오케이. 하... 좋은 말이었는데. 네. 시작. 오케이. 마지막 1분 30초. 아니야. 1분 30초 할 수 있어. 아니. 우리야. 아니야. 우리는 아니야. 이것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조금씩. 근데 30초는 좀 안 하면 돼? 그래도 할 수 있어. 이걸 해내야지.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. 우리가 해냈다는 거로. 에너지를 받고. 회럭분들도 하실 거 아니야. 기대해보자. 시작. 하... 집중. 1분 30초. 1분 30초. 1분 30초. 준비. 시작. 1분 30초. 1분 30초. 1분 30초. 1분 30초. 이거 안전한 거 취해요. 어? 할 수 있잖아. 승관아. 이거 뭐 했어? 1분 다 왔어. 여기서 너 한 개를 넘어서. 너 뒤줄 거야. 근데 너 뒤줄 거였구나.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세요. 할 수 있어. 10초 남았어. 포기하지 마세요. 아... 아아... 아... 해당 시장... 해당 시장... 해당 시장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